2018학년도 수능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그러면 사람의 세포 호흡을 통해서 포도당이 최종 분해되는 과정이다 라고 얘기를 하네요.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과정을. 자 포도당이 산소를 머금습니다. 그러면 이 산소와 함께 포도당이 같이 반응을 하는데 이 반응이 어디서 일어날 거냐면 미토콘드리아 안에서 일어날 거예요. 이 미토콘드리아 안에서 포도당과 산소를 가지고 효소를 사용해서 세포 호흡이 일어나겠죠. 그러면 이때 일어나는 이제 발생한 결과 만들어지는 물질이 이제 이산화탄소와 물 이렇게 될 것이고 그 다음 플러스 내가 원하는 에너지가 될 겁니다. 자 그런데 이때 에너지는 열과 그 다음에 ATP라고 하는 에너지 저장 물질로 이루어져 있어요. 그래서 이제 모든 에너지가 ATP로 저장되는 게 아니라 일부의 에너지만 ATP로 저장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문제를 풀면 될 것 같아요. 자 한번 봅니다. 기억은 암모니아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기억이 암모니아이려면 여기가 바로 아미노산이어야 돼요. 아미노산이 들어가서 질소가 있어야지만 질소 노폐물이 나타나는 거죠. 그런데 포도당에는 탄소와 수소와 산소로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최종 분해산물이 물과 이산화탄소뿐 더 이상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. 자 암모니아이다. 틀린 말이 되겠죠. 자 세포호흡의 효소가 필요하다. 네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생명체 몸에서 일어나는 모든 물질들 사이에는 효소가 필요합니다. 그래서 효소는 무조건 필요하다. 자 포도당이 분해돼서 생성되는 에너지의 일부가 ATP에 저장이 되죠. 다른 일부는 열로 이제 발출, 방출이 되게 될 겁니다. 자 이렇게 우리가 나눠보게 되면 기역과 니은과 디귿이 정답이 되면서 우리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. 감사합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